안녕하세요. 여자친구입니다. 오늘 이스포츠 가족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많은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저희 이제 이 행사에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가족분들끼리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저희는 저의 수록곡 화이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